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이커 리스트 진행을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복습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드라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 우리가 에이커 리스트 이거 왜 해야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사업을 하시다 보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파트너 분들도 많으시고 물론 간절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간절한 분들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방법만 알면 고칠 수 있다.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립니다. 에이커 리스트. 여러분들이 에이커 리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상태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공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이커 리스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더그 임페럴님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파트너가 에이커 리스트를 체크해 오지 않으면 상담도 해주지 말아라. 저는 그때까지 성공의 8단계로 철저하게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고 2년 만에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고 그리고 계속 성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도대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되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때 많은 성공자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다라고 생각한 매뉴얼이 성공의 8단계였어요. 왜냐하면 빨리 성공한 분들의 공통적인 강의가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오토 판매사 방향으로 하세요라는 강의였고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갑자기 이더그 임페럴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람들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다. 이유가 뭘까. 그런데 이거더라 하면서 에이커 리스트를 소개를 해주셨고 에이커 리스트를 체크를 해나가다 보면 내가 왜 사업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이커 리스트 보면은 책 읽기, VOD 시청, 미팅 참석, 제품의용, STP, 사업 설명이죠. 그리고 소비자 전달, 상담, 신뢰 쌓기 이렇게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저는 이 8가지 항목을 전부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에이커 리스트를 보면서 아 내가 빨리 성공한 이유가 이대로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물론 책 읽기는 성공의 8단계에 굳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스템에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스템 참석을 하다 보면 뭐 VOD 참석, 미팅 참석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제가 항상 읽었었고 책 읽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커 리스트를 체크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4가지. 15분 책 읽기. 책 읽기가 X인 분들이 많으세요. 제 생각에는 사업에 책 읽기가 꼭 도움이 되나라고 생각을 하셔서 일 것 같은데 도움이 어떻게 되냐면요. 전 처음에 책을 읽으면서 제가 파트너들에게 혹은 고객들에게 비전을 전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나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목표라는 책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 목표 설정과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는 데 도움을 받았고요. 물론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사회 강의를 들여도 충분하지만 책을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리더스 클럽이 된 다음에는 책 읽기가 어떤 도움이 됐냐면 제가 힘이 빠지는 순간 동기부여가 됐어요. 물론 VOD 시청이나 세미나 참석으로도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3년 이상 애터미 시스템 안에 있다 보면 계속 들었던 강의 또 듣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와요. 약간 정책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강의로도 약간 동기부여가 안 될 때 저는 자기개발서나 그런 동기부여 책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책 읽기 15분이면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1%예요. 여러분 24시간 중에 1%를 투자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면 투자할 만하지 않을까요?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 추천하시는 건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읽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고객을 상대할 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로 대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임페리얼까지 가는 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스폰서와 나와 파트너의 능력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재심 압력해서 그 힘으로 성공하는 일인데 관계 맺기를 잘 못해서 오토다이아, 오토샤론 오토샤론까지 가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그걸 극복하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오토다이아에 머물러서 그 이상을 못 가는 분들 오토다이아, 오토샤론에 머물러 계신 분들 그 이상을 못 가고 그런 분들은 관계적인 문제 관계의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이 인간관계론을 여러분들이 독파를 하면 정독을 하고 내 거로 만든다면 애터미에서 조직관리 능력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가 조직관리를 잘하는 방법은 인간관계를 잘 맺고 신뢰 쌓기를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데일칸에게 인간관계론에 분명히 있고요. 정답이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되게 많이 얻어요. 요즘 우리 큰아들이 잠원을 읽고 있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씩 읽으면서 저한테 느낀 점을 보내거든요. 근데 어제 잠원 9장을 읽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지혜는 금은보아보다 값지다라는 걸 느꼈다. 이렇게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11살짜리가 만 10살짜리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게 어떤 책이라도 좋지만 소설책 읽으라는 거 아니고요. 이왕이면 추천도서 읽으시는 게 좋겠죠. 자기계바서나 이왕이면 데일칸에게 인간관계론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VOD 시청 지금 특히나 애터미에는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와 있죠. 이덕인페리얼님께서 원래 에이코리스트가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하던 건데 다른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이게 책을 만들고 영상도 테이프로 제작을 한대요. CD로 그래서 판대요. 그런데 그 테이프나 CD가 4,000원, 5,000원 정도 해요. 근데 애터미는 모든 게 무료죠. 본사 강의도 사실 강사님들이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세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경영 철학이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회사에 협조를 하려고 제가 능력과 시간이 되는 한 최대한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는요. 여러분들 분명 유튜브 보는 거 재밌을 거예요. 제 유튜브는 별로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다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애터미 유튜버들이 있고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재미 쓰려고 VOD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본사에서 정말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본사 VOD 시청을 하고 제 파트너들한테도 얘기해요. 제 유튜브 안 보셔도 됩니다. 1순위는요. 본사 콘텐츠예요. 그래서 본사에서 팍펀 스튜디오라는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게 올라와 있고 지금 채널 애터미랑 공식 채널 애터미에만 올라와 있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공식 유튜브 채널이랑 팍펀 스튜디오랑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들 콘텐츠들 전부 다 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볼 게 없다. 근데 볼 게 없을 수가 없죠. 계속 만들어서 올리니까 본사에서도 지금 본사 영상팀이 굉장히 콘텐츠 개발팀이 생겼어요. 본사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고 본사 콘텐츠가 1순위 그리고 지금 비즈니스 스쿨도 만들면서 비즈니스 스쿨에 굉장히 좋은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시청하시고요. 저는 본사에서 다룰 수 없는 사업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또 특강 같은 거 이제 올리니까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이제 유튜브 긍정의 언더우만 활용하시면 좋고요. 저도 사실 본사 심의사항에 걸릴만한 내용들 그거는 공개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 채널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것도 좋지만 사업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본사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라고 좀 안내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팅 참석 저는 스폰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스폰서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긍정의 원더우먼이기도 하고 제 유튜브 채널이기도 하고 또 본사 거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월요일날 지금 본사에서 왜 계속 컨텐츠를 만드냐면 저는 스폰서가 없어요. 스폰서가 있는데 스폰서가 교육을 돌리지 않아요. 아니면 스폰서님들도 교육을 돌리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들 때문에 본사에서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월요일은 굿모닝 애터미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은 ABR 코스 그리고 목요일은 원데이 세미나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은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고 토요일은 또 퇴근 후 애터미까지 여러분들 본사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히 월화수목금토 채울 수 있고요. 금요일날은 본사에서 하는 건 없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스쿨이나 이런 것들을 금요일날 또 파트너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보세요. 그러면 월화수목금토까지 같이 모여서 미팅할 수 있고 미팅 어떻게 하시냐면 같이 모여서 사후 내치고 미팅 보시고 영상 보시고 뭐 한 시간 정도 되잖아요. 끝나고 나서 봤는데 어땠는지 느낌 서로 공유하고 그 다음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내일 뭐 할 건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이번 주간 목표 같은 거 서로 나누고 그리고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냥 그게 미팅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거를 매일매일 매일 하는 팀과 각자 하든 말든 냅두는 팀과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스폰서가 이런 미팅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내가 스폰서가 돼서. 저는 스폰서가 있고 없고가 애터미 사업에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좋은 스폰서가 있으면 조금 도움은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고 내가 힘이 빠졌을 때 힘을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스폰서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애터미라서. 애터미에서 너무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스폰서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직 스폰서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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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폰서를 찾아가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스폰서분이. 이제 누군지. 그 위에 찾아가 보세요. 모르겠으면 본사에 전화하세요. 본사에 전화해서 제 바로 위에 직급자 중에 오토 판매사 이상인 스폰서님들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누구 샤론로즈 마스터님, 스타 마스터님 알려주시겠어요. 스폰서가 누군지. 그러면 연락하셔가지고 찾아가셔서 만나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찾는 사람한테는 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용도 내가 애용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은요. 이게 좀 기준을 정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이브닝 케어 피로마스크 팩을 하면 애용에 동그라미를 치겠다. 혹은 저는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애터미 제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가 쓴 거를 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70% 이상 썼으면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정하세요.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적어놓고 내가 매일 건강기능식품 먹었으면 에이콜 리스트 동그라미. 안 먹었어. X.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것들 중에 잘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정말 애용자인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오늘은 혼자서는 하기 힘든 에이콜 리스트 4가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상대가 있어야만 해. 앞에 4가지는 나 혼자 할 수 있는 4가지예요. 자, 에이콜 리스트 중에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혼자서도 할 수 있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50점은 받는 거예요. 성적표라고 했잖아요. 1, 2, 3, 4를 잘 지키면 50점. 거기에 5번 지키면 한 60점 정도. 7번도 지키면 한 7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점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번, 6번, 7번, 8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100점짜리 사업자가 아니어도 돼요. 저는 에터미가 참 재밌는 게 30점짜리 사업자도 50점짜리 사업자도 70점짜리 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에터미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100점짜리 사업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못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터미라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너무 X가 많은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자책할 필요도 없고요. 아,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알고 노력하면 그걸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점수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거지 저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내 꿈을 빼앗기지만 않는다면 내가 내 꿈을 항상 갖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게 에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더그 인페리얼님께서는요. 이 STP를 최소 한 달에 15번 이상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5회 이상. 그런데 이 STP가 쇼더플랜 사업 설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케팅 플랜 설명이에요. 결국 우리가 제품 설명해가지고 사업자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사업자를 만들려면 마케팅 플랜 설명 돈 되는 방법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가 회사 속에는 당연히 마케팅 플랜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 비전을 주는 일인데 이 STP를 몇 명한테 했느냐 그런데 센터에서 강의를 했어. 이거는 X예요. 내가 여기서 말한 STP는요. 신규에게 사업 설명을 했느냐예요. 내가 오늘 파트너랑 상담을 했어. STP 안 한 거예요. 그건 상담은 한 거지. 내 STP는 안 한 거예요. 내가 오늘 파트너의 신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했다. 동그라미. STP 동그라미. 그러면 한 달에 신규 사업자 몇 명? 15명 이상에게 비전을 전달해라. 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 달에 15명 이상에게 비전을 전달하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한 달에 15명 이상의 신규에게 15명 이상의 신규에게 사업 설명을 한다면 사업자가 한 달에 한 명 이상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한 달에 한 명이면 1년에 12명이고요. 그 1년에 12명이 한 달에 15명씩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STP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144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우리 일이에요. 굉장히 배수의 원리로 늘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STP 중요하고요. 이걸 복제를 시키셔야 만합니다. 복제를 못 시키면 144명한테 언제 STP를 여러분들이 하실 건데요. 그래서 우리 일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멈춰있는 이유는요. 나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복제를 못 시켜 일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리고 그 복제는요. 시스템 속에서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스템이 중요한 이유가 복제 사업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되고요. 6번 소비자 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소비자 전달 혹은 앱솔루트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해모임을 전달했어요. 그럼 동그라미 근데 해모임을 먹고 있던 사람이 전화와서 재주문을 했어. 그냥 배달 갔어. X X예요. 왜? 배달만 다니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매출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세일즈 유지하시는 분들 보면 기존 소비자 가지고 세일즈 유지하고 두 달 있다가 물건 다 전달하고 또 세일즈 가고 그 소비자한테 물건 전달해서 두 달 있다가 또 세일즈 가고 그럼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소비자 세일즈만 유지하는 거예요. 기존 소비자 가지고 하는 거 제가 세일즈 유지를 정기적으로 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규 소비자를 찾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야 매출 볼륨이 늘어나고 조직이 커지겠죠. 신규 자 6번을 통해서 신규 소비자 제품 전달을 하시는 거고요. 그 제품 전달을 하는 소비자들에게 5번 사업 설명도 하시는 거예요. 6번과 5번만 지켜지면은요. 이 사업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신규를 계속 만났는데 어떻게 일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상담을 한 파트너님들이 드라이빙뎁스가 안 돼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파트너들 가지고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야. 상담의 한 70%가 7,80%가 그런 부분이에요. 90%? 거의 다 그런 부분. 대부분 제 중간 리더분들 중간 리더 팀장님들이면 판매사 판매사들은 그런 고민이 별로 없는데 팀장 이사님들 팀장 이사님들이 대부분 하는 고민이 상담이 파트너가 마음대로 안 돼서 파트너가 일하는 거 보면 답답해서 파트너가 일을 안 하든지 파트너가 나와 소통을 안 하든지 파트너가 일하는 게 답답하든지 파트너가 능력이 없든지 뭐가 됐든 간에 파트너한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셔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이 파트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거 상담이랑 연결되네요. 이 파트너를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남편 와이프 여러분들 마음대로 됩니까? 내 가족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 파트너들이 변하지 않아서 파트너들이 답답해서 파트너들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다 그럴 때는요 그 밑에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드라이빙 뎁스예요. 계속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서 내려간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더구 임페리얼림 라인에서 하는 강의 중에 드라이빙 뎁스 강의가 있는데 드라이빙 뎁스를 해라 드라이빙 뎁스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자를 밑으로 찾아서 내려간다 이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다 제대로 하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다 자 여기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을 때 파트너가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가 문제라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이런 상황이다 해결책은 새로운 사람을 찾아라 끝 파트너들이 이래서 문제예요 라고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파트너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새롭게 이런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복제를 시켜 내려가면 좋습니까? 이게 더 상담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하도록 에이코리스트 작성을 하도록 복제를 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성공의 8단계대로 안 하고 에이코리스트 작성 안 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찾으세요. 다시 찾으시고 끊임없이 저는 제가 지금 성공의 8단계의 강의를요. 9년째 하고 있어요. 에이코리스트 강의를요. 6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파트너들 중에 복제가 한 10%에서 20%만 됐어요. 쉽지 않다는 거죠. 복제를 시키는 게. 강의만 했을까요? 전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렇게 실천을 했어요. 실천을 했으니까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면 절대 강의를 못해요. 상담. 스폰서와 상담하세요. 저는 상담할 스폰서가 없어요. 상담할 스폰서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스폰서가 떠났다. 사업을 안 해. 그래서 상담할 스폰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위에 스폰서 찾아가셔야죠. 왜 없어요? 저는요. 제일 답답한 게 분명히 저의 후원을 받고 있는데 맨날 자기는 스폰서 없대. 직스폰서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직스폰서가 있는 분이 많을까요? 없는 분이 많을까요? 직스폰서가 없는 분이 90%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제 산업 파트너들을 봐도요. 직스폰서가 없는 분이 더 많아요. 왜? 애터미 하다가 그만두는 분들 많거든. 혹은 애터미에서 돈은 되는데 사업은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애터미 시스템이 그런데 어떡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위 스폰서라도 누군가가 상담할 스폰서라도 있으면 다행. 그런데 상담할 스폰서가 너무 멀어. 나는 에이전트인데 우리 세일즈도 사업을 안 하고 다이아도 사업을 안 하고 샤론도 사업을 안 하고 스타도 사업을 안 하고 로얄 마스터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하세요. 그런 스폰서를 찾으시면 있습니다. 반드시 찾으시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안 찾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스폰서를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뢰 쌓기 신뢰 쌓기 정말 중요하죠. 이덕우 인피얼님이 신뢰 쌓기를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미인대칭으로 미인대칭이 뭐냐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라. 그래서 미인대칭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외우기 쉽게. 그래서 이덕우 인피얼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파트너가 뺨을 때려도 웃으면서 나머지 뺨을 내미는 스폰서가 진정한 스폰서다. 그래서 저는요. 파트너가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욕할 때도 있겠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화 안 내요. 저 애터미하면서 한 번도 화낸 적 없어요. 파트너들한테. 저 때문에 되게 화가 많이 난 것인 것 같은데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말씀해주시고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화난 게 아니라 저와 파트너 사이에 있는 중간 리더 때문에 화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또 나한테 막 화를 낼 때도 있어. 파트너들이. 그러면 저는 제가 대신 그냥 사과해요. 제가 스폰서로서 죄송합니다. 제가 파트너 교육을 더 잘 시키시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도 대화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거든요. 항상 미소 짓고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이거 인사하기 부분에서요. 이제 파트너랑 스폰서랑 막 싸웠어. 사이가 안 좋아. 이제 제 파트너들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네가 먼저 인사하나 내가 먼저 인사하나 보자. 이러면서 세미나장에서 만나도 막 이러고 지나가요. 여자분도 특히 많이 그러시거든요. 먼저 그냥 목 내라도 먼저 하세요. 내가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지는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누가 이긴 거예요. 저는 인사한 사람이 이긴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만큼 전 마음의 그릇이 더 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업은요. 가슴의 그릇만큼 커지는 사업이거든요. 가슴의 그릇만큼 커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슴의 크기를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마찰이 있을 때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스폰서한테 사과하라고 그래요. 파트너한테. 근데 또 그러면 맨날 파트너 편 든다고 나한테 또 뭐라고 해. 근데 파트너 편 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파트너가 잘못했어도 저는 스폰서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파트너는요. 몰라요. 여러분들 자식이랑 싸우면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죠.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잖아요. 저는 스폰서가 파트너한테는 부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파트너한테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아직 모르는데 언제 아느냐 내 상황이 돼야 알아요. 지금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못 알아 듣는 파트너님이 로열 리더스가 되면 분명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알아 들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토 판매사인데 오토 판매사가 아직 안 된 파트너는요. 여러분들이 간 그 과정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신경질을 낼 수도 있어요. 말해봤자 못 알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일단 숙이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 파트너 떠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그런데 저런 파트너 필요 없어. 저런 파트너 필요 없어. 누구랑 사업할 거냐 도대체. 사업할 사람이 없어. 다 떠나보내고. 그래서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대화 소통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제가 요즘 2030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젊은 사업자들이 소통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만나서 특히 연세가 정말 많으시거나 아니면 나랑 좀 불편한 파트너들도 있잖아요. 성깔 드럽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런 파트너들 불평불만 많고 그런 파트너님들하고 상담할 때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 자세여. 흰머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통하는 사업이니까 제가 막 소통의 기술 이런 책도 읽고 대화의 기술 그런 책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과거에는 모르겠어요. 저랑 상담하고 불편했던 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물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총장님이랑 상담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총장님이랑 상담하고 나니까 힘이 나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예전에 김현숙 임페리얼님도 그렇고 이덕 임페리얼님도 그렇고 많은 스폰서분들이 성공자분들이 강의를 할 때 총합군 파트너한테 또 총 쏘지 말아라 막 이런 강의 같은 거 하신 적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꿈이 있는 파트너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언제 포기하고 싶어지냐면요. 나를 가장 응원해줄 스폰서가 힘을 뺄 때 내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내 편이 아닐 때 이제 이럴 때 힘이 빠져요. 그런데 파트너는 어쩔 수 없는데 스폰서라면 내가 그 사람 편 안 내주면 누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 편 안 들어주면 누가 내 편 들어주겠어요. 맞죠. 그래서 물론 파트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무조건 칭찬하라는 건 아니고 잘못한 건 조언은 해주셔요. 그런데 조언을 해주실 때도 사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사장님 진짜 힘드시겠네요. 저도 알아요. 저도 사장님처럼 그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 경험상 이렇게 했던 게 더 나았는데 물론 사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스폰서를 많이 활용하세요. 제가 지금 이더그 인피럴님이 성공자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장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성공자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대화의 스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꾸 대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팀워크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또 조언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상담을 해보면 상담을 오랫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상담을 하려고 하면 이분하고 뭔가 손발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 과정이 몇 개월이 걸려요. 몇 개월이 따로따로 2년 3년 일했던 파트너하고 다시 손발 맞춰서 일하려면 몇 개월 1년 이상이 걸린다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직급을 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평소에는 대화를 안 하고 있다가 직급할 때만 되면 사장님 국장 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 팀장 유지 하실 수 있으세요? 내가 파트너분은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위에 분들도 그렇고 제 밑에 있는 분들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매달 직급을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할 건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내가 직급 유지를 하든 말든 이게 매달 미팅이 지속된다면 그러다 보면 팀워크이 맞아질 때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저도 도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사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평소에는 관심도 없다가 직급 갈 때만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소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마지막 미인대칭 칭찬하고 이왕이면 칭찬해 주시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파트너 사장님이 그래요. 그런데요 잘못했는데도 칭찬해 줘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칭찬해 주시는데 그 한 행동을 가지고 칭찬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장님 오늘 귀걸이가 참 잘 어울린다. 사장님 요즘에 되게 건강해 보이시고 아름다워지신 것 같아요. 에터미화장품 사서 그런가? 사장님 혈색이 너무 좋아요.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일단 칭찬하고 그런데 오늘 시스템에 안 들어오시고 현장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소비자 만나고 오셨어요? 소비자 만나고 왔다고 하면 아우 잘하셨네 고생하셨네 그런데요 성공자분들께서 혹은 임페리얼님도 다 파세요. 괜찮아. 이더구 임페리얼님 김현숙 임페리얼님 다 팔아도 돼요. 박정수 임페리얼님 다 파세요. 괜찮습니다. 그분들 우리한테 절대로 뭐라고 안해요. 박정수 임페리얼님이 그러셨는데요.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그러셨는데요. 현장도 중요하지만 1순위는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교육에 참석하시고 다른 시간에 소비자를 만나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에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스폰서하고 많이 상담을 받아보면요. 나도 또 좋은 상담 방법이 스킬이 나오거든요. 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나도 맨날 혼나는 상담 여러분들 그럼 왜 매맞고 자란 자식이 커서 또 때린다 그러잖아요. 맨날 총질을 당했어. 스폰서한테. 그래서 파트너한테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스폰서한테 아픔을 많이 당했다. 그럼 나는 파트너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총질 많이 안 하는 스폰서 찾아가서 배우세요. 상담의 스킬을. 제가 상담의 스킬을 이더구 임페리얼님한테 배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더구 임페리얼님은 뭘 많이 하셨을까요? 제가 이더구 임페리얼님하고 상담할 때마다 저 혼자 말한 기억밖에 없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항상.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해줄 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상담할 때 제 산하에 문제점만 상담했거든요. 문제가 있었을 때만. 저는 그래요. 잘 될 때 상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터졌을 때만 상담을 했고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도 제 산하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셨겠죠. 듣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가끔씩 듣다가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누구 잘못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하세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다가 제 잘못이에요. 끝. 상담 끝. 그럼 저 집에서 또 반성. 그런데 이더구 임페리얼님이 거의 듣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는 것보다 위안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들어주기만 하는 게 해소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상담이구나. 들어주는 거.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들어줬는데 진짜 불평불만이야. 얘가 문제야. 그럼 그냥 듣고만 있어요. 저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시구나. 힘드셨겠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어느 순간 파트너들의 이런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스폰서는요. 잘 들어주는 스폰서예요. 저도 애터미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많이 말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 의사 전달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애터미에서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제가 많이 생긴 게 질문. 질문 듣고 질문 듣고 제가 해결책을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없는 건 그냥 계속 듣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도요. 해결책이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더그 인페리엘한테 상담을 했을 때 해결책이 나왔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어떤 분하고 상담해도 해결책이 나오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과 해결점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어요. 문제도 나한테 있고요. 해결도 나한테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상담거리들이 사람에 관련된 거거든요. 관계와 사람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만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나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해결 방법이 필요한 거라면 해결 제스처를 취해볼 수도 있겠지만 삼자대면을 하던 대화를 해보고 삼자대면을 해보고 소통을 해봐도 해결이 안 돼. 이것도 저것도 PB 후원도 해보고 실전 현장 후원을 해보고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다 해봐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해결 안 되는 문제. 그 사람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고민거리들이 이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포기하던가 내려놓던가 이해하던가 그리고 나는 그냥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코리스트 앞에 네 단계는 되게 가벼운 것들 나 혼자 할 수 있는 그런데 뒤에 이 네 가지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어떻게 보면 아직 에이전트인 분들에게 굉장히 에이전트나 오토 판매사 판매사 정도 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고 5번, 6번을 열심히 하는 과정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계에 대해 힘든 거는 별로 없어요. 5번, 6번을 하는 과정 중에서 힘든 건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파트너가 많이 생기고 나서 문제에서는 이제 이 7번, 8번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로얄 마스터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갈 수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어요? 오늘 에이코리스트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사실 에이코리스트 1번부터 8번까지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루 종일 얘기해도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3시간, 4시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저는 파트너들 놔두고 강의할 때 갈 사람은 가세요? 이러고 제가 3시간, 4시간도 강의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런데 요즘에 제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제가 저분 저러면 안 되는데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갈 사람은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파트너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얘기하고 싶다. 갈 사람은 가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파트너들이 부담을 안 가죠. 저는 항상 갈 사람은 그런데 이제 갈 사람은 가세요 라고 해도 스폰서 눈치 보이니까 못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런 거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다 모든 걸 전달해주기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는 최대한 제 경험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고 체험해봐야 되는 수밖에 없고요. 리더스 로얄 리더스 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간접 경험이 되실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환경과 조직과 사람에 따라서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생기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부딪혀가면서 해결을 해나가시면서 내 거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에이콜 리스트 습관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성공자의 자세를 익히는 거고 성공자의 자세가 되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본사에서 예전에 에이콜 리스트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알못 아시죠? 요리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요알못들이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리 레시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 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성공 레시피는 바로 성공자가 걸어간 길 많은 성공자분들은 성공자가 걸어간 길이 곧 시스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더구 인페리어님께서는 시스템은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콜 리스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콜 리스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냥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빨리 성공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성공한 분들 강의를 골라서 들었는데 공통점이 성공의 8단계였어요. 분명히 이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콜 리스트는 애터미의 성공 레시피예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 레시피대로 하시는 게 맞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공 노하우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에이콜 리스트 체크해 나가시면서 하시면 성공하실 수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한다고 성공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얘기는 없고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성공의 8단계 에이콜 리스트 강의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거대로 해나가시고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되신다면 다시 또 도전 도전 도전하면서 이 성공 레시피를 내 거로 레시피를 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수준으로 내가 에이콜 리스트 체크를 안 해도 이미 에이콜 리스트 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완전 내 습관이 된 거예요. 자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뀐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는 성공 레시피대로 무조건 애틈에 성공을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아마 오늘부터 에이콜 리스트 체크를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요. 에이콜 리스트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에이콜 리스트가 습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이 바뀌어서 내가 에이콜 리스트를 체크하지 않아도 그거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고 운명까지도 바뀐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갖추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공자의 습관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그거 하나만 깨달으셨어도 성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콜 리스트 성공의 8단계 잊지 마시고 반드시 에터미를 통해서 인생 역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랑의 꿈 이뤄지는 그날까지 나 여기 그대 함께 사랑으로 노래하리라 사랑은 사랑의 꿈 감사합니다.